한기범 농구교실의 이형주 단장은 스포츠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동료회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선수들이 진정한 팀워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콩이사, 한기범배 농구대잔치 참가 선수들이 함께 느낀 동료회 이형주 단장은 농구는 개인의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코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믿고 지원하는 동료회야말로 팀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동료회를 배운 선수들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밸런스 농구팀이 보여준 동료회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A미를 지니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영주 단장은 이어서 이번 준우승은 모든 팀원이 함께 이룬 성과이며 이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료회는 힘든 순간에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을에 대해서 시작된 멤버. 라고 덧붙였다. 한기범 농구교실은 기술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선수들 간의 화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동료회의 중요성을 채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영주 단장은 농구교실의 목표는 단순히 훌륭한 농구 선수를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에 재미와 즐거움을 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리더십과 팀워크, 동료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니 싸, KXO, 3X, 3X3 정선투어 결승전, 상대팀 간의 동료회를 보여준 순간 한기범 농구교실은 대한민국 농구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영주 단장은 많은 지도자와 선수가 동료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라고 전하며 농구교실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한기범 농구교실은 앞으로도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에 있을 필리핀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지한기범 농구교실 KXO제고네